자 다시 탈환작전 잠깐만 가기전에 저거 좀 뜯어갔으면 좋겠는데 오오오 야 2층은 여긴 정말 낙원이야 낙원 2층에 비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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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가즈아 에 이거 뭐야 아 내가 뜯은 거구나 2. 2. 2. 5. 5. 6. 5. 6. 7. 7. 10. 40. 50. 50. 15. ASS. 65. Orient. 60. 60. 야.. 쟤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죽여야 되지? 한번 싸워볼까? 저 빛나는 건 이 근처에 가지마 좀 보면서 다니는 것 같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어 잠잘채? 어 잠잘채? 어 잠잘채? 진짜 길었어? 어어어어어어 여기 있으니까 도망가요 도망가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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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링 셀버 이건 한번 저기 가서 부셔볼까? 쟤는 끝까지 따라오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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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찾아오긴 했는데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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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도망가 도망가는 보석 고기 아아 사탕 어떡하냐 야 먹어놔 사탕 안먹어? 아이 버려야겠네 아아 나야 이거 뭐 먹을만한 애 없나? 야 돼지야 너 사탕 먹을래? 안 먹는데 사탕 먹어 야 먹어 안 먹는데 야 사탕 먹어봐 맛있어 이거 하나 한 번씩밖에 안 먹어 아아 좀 시간이 있구나 야 먹어 똥 내놔 똥이 차라리 내놔 자 뱀뱀뱀뱀 배불러서 안 먹는 건가 배불러서 안 먹는 건가 뱀 뱀 뱀 뱀 뱀 뱀 좋아 좋아 음..내가 못 크네 내가 뭐 할까 힐링 세르보 아..이거 어디다 놓는게 있을텐데 여깄다 이건 뭐하는거지 푸..푸.. 잠깐만 이거 푸..롤 푸..롤 아냐? 근데 내가 못 만드는건가? 못 만드는거 같은데? 아니다 만든다 만든다 이 토끼 이게 필요하구나 됐어 됐어 좋아 이거 에너지한가? 83 2차네 악령 좋아 네네 랩 흥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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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므 흫 다시 한 번 가자 그 까지 도전에 한 번 싸우러 가보세요 통나무한 곳을 한 몇 개 가져와서 싸우러 가보자 열두 개면 되나? 안되네 야 이거 먹어봐 이게 편하냐? 편하냐? 오케이 좋아 여기 먹어 다시 가 돼지 꼬리 흠 흠 흠 흠 흐음 힐링셀브가 많이 필요한데 힐링셀브 좀 얻어야겠다 어.. 그냥 그냥 대..뭐야.. 랜덤작물 한번 돌리자 랜덤작물 크흠 명상님 어서오세요 뭔가 태워버리고 꿈나무가 벌써 두개 만듭니다 아이고 아이고 얘네 아직 번식 안했나? 어이 3단계까지 했네 야 나와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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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힐링 쎄고 내놔 야 벌레내놔 벌레내놔 아우 씨 파운드까지 와 아이고 하나 좋네 아이씨 힐링 쎄고 평소에는 잘 줘도지만 달라고 하니까 안줘 아이씨 오케이 아 보석 레드잼은 정말 잘 주는데 그 파란잼을 잘 안주죠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아 오 뭐야 뭐야 요즘 세 개나 줬어 이건 타네 어 아이고 야 빨리 타 됐나? 많이 좀 만들어야겠다 아 아 통나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친호연이님 별풍선 한길 감사합니다 감사감사 찡크찡크 고마워요 어 아이 야 좀 어 제대로 안 걸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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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네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와. 위치가 어정쩡해가지고 다 죽여야겠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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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왕골있네. 여왕골있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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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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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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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린 셀브를 만들자 정신력 어떻게 하지? 흘린 셀브를 만들자 정신력 어떻게 하지? 아 어 이거 넣어놓고 이것도 넣어놓고 음 아 돌이 확실히 부족하잖아 아 근데 아직 뭐 얘는 셀프 5개 야 이거 아 어 통나무갑옷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는데 이 정도면 아 스피어도 하나 더 만들어야겠는데 이 정도면 음 됐나? 오 오지마 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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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들어가 여기이 집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 아아 아파 앗다 다이씨 다이씨 어 정신이네요 피해 별게 다 나네 유포를 만들어야 돼 그냥 채식 습 이게 한가지 방법이 생각났는데 불을 피워놓고 싸우는 거야 이걸 다 착용하고 그러면은 싸울만 하지 않을까? 싸울만 할 것 같은데 그 동안 한 개 있으니까 그쵸? 일단 몬스터 고기로 쟤네를 좀 야 일로와 얘들아 밥 먹을 시간이야 야 이거 밥 밥 먹을 시간이야 밥 일로와 야야야 일로와 아이고 맞아요 좀 그러니까 하는 방법을 조금 알아서 이제 아.... 오오오오오오옹 특히나 어... 아... 쟤네들 어떻게érique 죽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쟤네들한테 가둬놓고 늑대돼지로 변하게 한 다음에 거기다 먹을거 넣으면 똥 엄청 싼다던데? 그리고 동굴 2층까지 올라갔었는데 내려갔었는데 2층은 장난이 아니야 진짜 아 그래요? 한번 해볼까? 늑대돼지 만들고 그냥 덤비지 말고 씨앗 씨앗 40개 씨앗이야 씨앗? 야 여기 일로와봐 날매? 씨앗은 안되려나? 아 아 아 아 똥 안싸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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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앗은 안싸나 보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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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흠 겨울대기 때 이러다가 피 뭘거 아니하니 어 이거 시험만두구요 6. 가지도 씨앗 만들고 가지 씨앗 만들고 호박 씨앗 만들고 옥수수 씨앗 만들고 호박 씨앗 만들고 다윈 his 다윈 his 이삭 어지못해 아 오 오 오 오 오 이거 넣고 오케이 나뭇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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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자 어 잠깐만 자기 자랑 어 아 아 아 아 아아 빨간색이 돼서 이거 먹으면 오 그래도 차네 정신형이 좀 떨어져도 오케이 오케이 겨울이야 근데 씨 아 근데 겨울이야 아 재기랄 동물 들어가야되는데 한번 뭐 들어가보죠 예 겨울 겨울 지나고 봄 돼야지 이제 면도를 하죠 봄 되면 그리고 아 아 동물 들어가는게 되게 재밌어 정말 동물 들어가는게 제일 재밌는거 같애 동물 들어가는게 제일 재밌는거 같애 하지만 그만큼 준비를 해야죠 몇개 없네 거의 마지막에 한번 따가지고 별로 없네 다시 이틀 이어집 혹시 털어냅 지 아 그렇긴 해야 되는데 아 이게 그 동굴 가야돼 동굴 동굴이 재밌어 동굴 2층을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동굴 2층이 진짜 어려워요 오면 알아 미친 듯이 어려워 토끼집이요 토끼집이 뭔데 토끼집이요 토끼집? 토끼집도 있나? 아 래빗헌치라는게 있구나 아 근데 나 2층을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어 2층을 어떻게 공략해 그럼 토끼는 저녁에도 같이 따라다니나요? 저녁에도 잘 따라다니나? 저녁에도 잘 따라다니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토끼집 지어야겠다 아 아 아 갓돌 내가 타면 2층으로 안 따라오죠 그럼 지하 2층에다가 지어야 되는데 지하 1층이 아니라 지하 2층이 정말 어렵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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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자 토끼를 좀 잡아보자. 근데 토끼 잡으려면 얼음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애. 파이어도 하나 만들죠.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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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악령 두개가 필요하구나 레드보석은 많구요 2층까지 가봤어요 2층 가다가 죽었어 2층에서 그래서 지팡이고 뭐고 다 잊어버렸었어요 이미 가봤어 몇번 죽었는데? 3번 죽었나? 이게 지금 있던게 아니야 몇번을 만들었어 이거 그래서 지금 아예 아이고 이 스피어 하나 더 있네 나중에 만들자 아 아 이러면 하염 지팡이 네 아 이거 일렉이 가져가고 이거 좀 가져가고 가자 토끼 잡으러 가자 가봇도 하나 더 들고 가 가봇도 하나 더 들고 가 가봇도 지금 하나 더 들고 가는거에요 아 얘 어떡하네 저 자식 쓰면 토끼 주비 이쪽에 있지 아 이땜으로 뭐 얘 어떻게 죽이지 토끼 똥인 것 같아 이 자식은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 모르겠어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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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죽여서는 안될거 같은데 어 토끼야 도와줘 저 못잡나요 어 저거 어떻게 저거 계속 다니는데 토끼를 야 그래 그래 싸워 싸워 킬 킬 토끼가 죽겠지 어 토끼 어 육폭만 안가지고 다니면 될거같애 이제 토끼집 만듭니다 이게 토끼집이죠 레비스원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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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 아 이거 어떡하지 근데? 얘들 어떡하지 진짜? 쟤는 안죽는거 같애 죽긴 죽어? 어 여기 해머 바로 있네 해머로 보셔야지 블루스톤 블루스톤이다 따라오지마 얼려버릴까? 저기 두명인거 같은데 오오오오! 안어노? 오우! 불도 안 벗고 얼지도 않고 몇 명이 뭉쳐져 있는건지 모르겠다 지금 우와 한방에 죽어 한방에 아... 야... 이걸 어떻게 야... 멀리 갔다가 버리고 와야되나? 여기 토끼집이 왔네? 토끼들하고 싸우라고 해야죠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 토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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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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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야 나말고 토끼야 나말고 나말고 요기요기 요기 그... 근데 땅쿨... 땅 버릇이 같은 놈들이 있거든? 요기있네 여기있네 땅 버릇이 같은 놈들이 있네 여기 야...이건데... 야...이건데... 아이고... 다 태운다... 치... JEH 땅...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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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aient... 와 이거 장난아니야 쟤가 어떻게 죽여 아 저놈을 어떻게 죽여 아이고 마블이나 떨어져라 마블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아 얘들 어떻게 이렇게 많아 너무 많아 많아도 아 얘네들 어떻게 죽이자는거야 답안 나온다 쟤네들 안죽는건가 쟤네들 안죽는건가 쟤네들 안죽는건가 쟤네들 안죽는건가 쟤이상태에 이 상태할 때 공격해볼까 아 나이씨 저거 어떻게 해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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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보자 한 Magic 어!!!! 어!! 오 오오 오오 오 오오 enjoyed it historic 오오 잠깐X3 차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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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ursday 블로우가? 셋사람은 많은데? 한 번 블로그은 좀 갖고 와 볼까? 한 놈만 덤비면은 한 놈만 덤비봐 한 놈만 여러 명 말고 한번 싸워보자 이 상태에서 아유 뒤에 또 와 안해 임마 얘네들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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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이 seamless 이스라엘 이스라엘 흠 요 으 고 5 5 5 5 5 5 9 10 왜이래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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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달걀이 얼마나 있냐? 오케이 이거 만들자 작은 고기 얼마나 있냐? 작은 고기는 좀 회수하고 아, 이게 혼자 하나만 있으면 잡을 수 있겠는데 아홉 개? 하나당 100이에요? 마음 뭐 별로 안되네 생각보다 크게 안세네 창이 50이잖아 두번 때리는거랑 똑같은거 아니야 도전 진짜 소금 정돈 소금 아니 아니 넉넉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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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 아니 슬퍼 제발 넉넉 뭐 만들려고 하냐면 음식 중에 피를 가장 많이 채워주는 게 있더라 그 베이컨을 만들려면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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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렇게 한대 힐 대신 파랑 과일들 힐 대신으로 쓸 거야 이거 아이고 자 자 음 음 이거 이거 좀 가져가서 이거 이거 좀 가져가서 던져볼까 비 마인 음 블루 다트 두개 블루 다트가 뭐뭐 필요하지 이거랑 이빨이랑 아 이거 피다 이건 몇 개 없는 것 같은데 10개 밖에 없는데 많이 부담되네요 그냥 부담이었네요 일단 10개만 만들어 가보죠 이렇게 만들어 가보고 아이고 어 비 마인 몇 개 가져가 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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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다시 가볼까? 아 먹을거 먹을거 두고 가야지 잠시만요